아저씨와 아줌마의 입담 대결,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장날이라 시장에 갔어요. 남편 일할 때 막 입을 작업복을 사려고 옷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파는 곳으로 갔죠. 옷들을 헤집으며 남편 사이즈에 맞는 옷을 고르고 있는데 제 옆에서 다른 아주머니 한 분도 저와 경쟁하듯 이 옷 저 옷을 뒤적이며 고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옷 하나를 고르더니 주인 아저씨께 들어 보이면서 아저씨 이거, 이거죠? 이건 얼마예요? 하고 물으셨고 아저씨는 능청스럽게 5천만 원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 아저씨들이요. 아저씨, 근데 이거 작구가 뻑뻑한데 갖고 갔다가 금방 고장나면 어떡해요? 아주머니가 물으시지 아저씨는 세상 쿨한 말투로 바꾸러 와요. 와서 바꿔가면 되죠. 이러시더니 갑자기 흥얼흥얼 옷도 고장나면 바꿔가면 되고 남편도 고장나면 바꿔가면 되고 맘에 안 들면 다 바꿔가셔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아니, 고장난 남편은 뭘로 바꿔준대? 그러면 좀 뭐 아저씨로 바꿔주나? 이러셨고 아저씨는 역시나 노래로 받아치셨습니다. 나로 바꿔가도 되는데 나도 고장이 났어요. 그거는 책임을 못 져요. 아저씨, 승! 나도 고장 났는데 제목, 유명한 영정사진관입니다. 보내신 분은 유찬수 님이고요. 유찬수 님이요? 아, 유찬수 님이요. 아, 이거 또 들으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후, 안, 이두려 유찬수 님 그래갖고 스님이 보내셨네요. 유찬수 님. 요즘 유지스 님이 막 난리고 그래갖고 진짜 그렇게 들린다. 유찬수 님. 아, 순 님이세요? 유찬순? 아, 요즘 제 주위 지인들이 하나둘씩 영정사진을 찍더라고요. 나중에 자식들이 볼 텐데 파파 할머니 되기 전에 예쁘게 잘 찍어야 된다면서 밝게 씩 웃으면서 찍어야 한다고요. 네, 미리미리 찍는 거 이렇게? 그러면서 친구가 영정사진 잘 찍는 곳을 소개해줬어요. 정말 유명하긴 유명한가 봐요. 원래 제가 사진만 찍으면 표정이 딱딱하게 굳는데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을 보고 남편이 아이, 웬일로 이렇게 사진이 잘 나왔대. 비법이라도 있나? 이러길래 한마디 해줬어요. 응, 사진사가 그러더라고. 남편보다 20년은 더 사신다 생각하세요. 별로 웃음이 나오는 거야. 빵빵깍! 아, 그럼 저절로 이렇게. 막둥이 동생입니다. 변혜선 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중3 때까지 부산에서 살다가 아빠 전근으로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다 오랜만에 부산 갈 일이 생겨 중학교 친구한테 연락을 했고 친구네 집에서 자기로 했죠. 역까지 픽업 온 친구가 나 주차하고 올 테니까 먼저 집에 들어가 있어. 이러길래 옛날에 친구네 집을 내 집 마냥 들락날락했던 기억으로 벨을 눌렀더니 친구 막둥이 동생이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중학교 때 막둥이는 6살 애기였는데 13년 만에 만난 막둥이는 상남자가 되어 있었어요. 어? 나 기억나? 하니까 굵은 목소리로 아니요. 이러는데 어, 자식 이제 다 컸다고 내외하는 건가? 크크크 어른인 척 하는 게 너무 귀여워서 오구! 이러면서 궁디팡팡했더니 아,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야, 어렸을 때 홀딱 벗고 같이 수영도 하고 목욕도 했으면서 뭘 부끄러워해! 이러면서 얼굴이 시뻘개진 막둥이 볼을 꼬집으며 끌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때마침 엘리베이터가 열리더라고요. 주차를 끝내고 돌아온 친구가 저희를 보고 이랬어요. 어? 삼촌 집에 있었어? 아, 왜 이러세요? 아, 왜 이러세요? 동생이 아니었구나. 어, 이런 상황이... 조수정 님의 사연을 읽겠습니다. 여자분이시고요. 그리고 조 씨 사연을 읽네요, 오늘. 네네네. 창의적인 습관, 행복한 미래. 하, 정말 어떤 동기부여 선생님 같은 이야기죠. 네, 포온 글입니다. 인터넷에서 우울할 때 발을 귀에 대고 전화받는 척을 하면 웃겨서 우울함이 사라진다는 글을 봤어요. 그게 된다고? 집에서 혼자 그냥 우울해. 나 어떻게 대지? 발이 귀에 닿아요? 여보세요? 어, 되네. 되는 것도 고관절이 굉장히 유연한 거야. 어, 그게 되는구나. 어, 그래서 전화받는 척을 하면 웃겨서 우울함이 사라진다는 글을 봤어요. 마침 바닥을 기는 학교 성적에 너무 우울해서 귀에 발을 대고 여보세요? 혼자 우울했던 거야. 여보세요? 해봤는데 안 웃긴 거예요. 그래서... 남이 볼 때 웃긴 거 아니에요? 본인... 혼자 하면 기분이 풀린대요. 여보세요? 해봤는데 안 웃긴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 발을 귀에 대고 예, 전화 바꿨습니다. 했더니... 너무 웃겨서 기분이 좋아졌대요. 여기까지는 안 웃겼대. 여보세요? 뭔데? 안 웃긴데? 예, 전화 바꿨습니다. 했더니 웃긴 거야. 예, 전화 바꿨습니다. 자, 전준표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전준표! 때는 약 1998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동네 친구였던 성민이네 집은 슈퍼마켓을 하면서 동시에 비디오 가게와 석유 배달을 했었죠. 와, 그런 가게 있어, 맞아. 있죠. 석유에 얼음도 같이 팔아. 석유 가게. 얼음도 팔고. 다가 얼음 이런 거 같이 팔았어요. 석유 등유 이렇게. 네, 그게 같이 팔고. 거기 그 옆에 또 뭐 LPG도 같이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분은... 전혀 공감이 안 되네요. 이 성민이네 집은 거기다가 슈퍼마켓에다가 비디오 가게까지. 대기업이죠. 이 동네 대기업입니다. 친구는 집안일을 도와준다며 오토바이 뒤에 석유통을 싣고 많이 다녔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아, 나 사고가 났는데 배가 너무 아파. 뭐? 무슨 사고인데? 택시, 택시, 택시 먹은 내 배. 내 배. 이런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석유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났으면 병원부터 갔어야 됐는데 너무 경황이 없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왔다가 뒤늦게 아프기 시작한 거죠. 왜 이렇게, 왜 그... 어렸을 때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지고 창피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픈데도 그냥 빨리 일어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왜 여자분들도 횡단보도에서 심하게 넘어졌는데 막 일어나지. 미친듯이 일어나서 막 가시잖아요. 일단 창피해져. 어, 그렇잖아요. 창피해서 그런 거야. 버스에서도 급정거 가면 확 자빠졌는데 가만히 누워있다가 문 열리면 굴러서 내려가잖아요. 빨리 일어나거나 아니면 계속 죽은 척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이 친구도 이제 오토바이 타고 넘어졌는데 창피하니까 그냥 막 일어나서 온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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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당장 친구를 데리고 집 근처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어디가 깨지거나 부러진 곳은 없어 보였는데 친구는 계속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아유,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엑스레이 상으로는 부러지거나 금강 것도 없고 아유, 그런데 아랫배가 아프다니 검사 결과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러시더니 어? 근데 이거 원래 이런 건가요? 하시면서 친구놈의 아랫배를 가리켰습니다. 어? 이게 뭐지? 친구가 좀 깜짝 놀랐어요. 친구 아랫배 배꼽 아래쪽에 뭔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아랫배 배꼽 아래쪽에 배꼽 아래쪽에? 어. 이거 아무래도 큰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의사 선생님은 소견서를 써주셨고 저는 친구가 바로 옆에 있는 고대병원으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고대병원 선생님은 친구를 이리저리 진료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사 생활 30년 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어떻게 고안 하나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사고가 나면서 올라왔나 어떻게 올라가지? 아랫배까지? 징쳤겠지 아니 근데 그렇다고 어떻게 아랫배까지 올라가죠? 와 컬투쇼 사연에도 19년 역사상의 고안 상승 사연은 처음이에요 아니 이제 같은 남자 입장에서 얼마나 아프고 이거는 말만 들어도 알죠 고통을 느낄 수 있죠 왜 우리 격투기 선수들을 보다가 사고 딱 나면 인상을 쓰잖아요 남자분들은 다 하다못해 야구에서 포수가 이렇게 공이 튀겨서 딱 맞았을 때 얼마나 괴로워요 오 괴롭죠 네 불룩하게 나와있던 건 그 녀석이 불알이었어요 고환 여기 그렇게 써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건 우리만의 아마 불알일 거예요 화이어볼이라고 써있어요 택시에 부딪히고 몸이 붕 떠오르는 과정에서 뭔가에 부딪히면서 그 충격으로 급작스럽게 위로 딸려 올라간 거였죠 어쩐지 기름통이 움푹 들어가 있더라니 기름통이 받았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올라왔으니까 내려야죠 의사 선생님은 이러시더니 비닐장갑을 끼시고 초음파 할 때 바르는 미끈한 것을 손에 쫙 짜서 배에다 문질문질 하시더니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서 아래로 밀어 내리시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게? 네 친구가 친구는 신규함과 아픔이 섞인 소리를 계속 냈고 전 웃음을 참느라고 죽을 뻔했고 그러면서 친구의 불알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와 와 20년이 지난 지금 아무리 찾았나? 결혼해서 아들을 셋씩이나 낳고 잘 사는 거에요 와 불알이 업그레이드 됐나봐 이분은 이렇게 써주셨어요 딱히 그 후로 별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야 그래 그러니까 애을 셋이나 낳았잖아 별 문제가 아니죠 업그레이드 된 거죠 올라갔다 내려온 거네 야 어떻게 이게 엘리베이터처럼 와 저도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아 여기 3547님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비밀이에요 우리 남편이 그랬어요 비밀이에요 와 있구나 있네 있네 9909님은 사타고니 사이에 끼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병진님께서 웃긴 것도 웃긴 건데 너무 놀라운데요 와 이게 근데 아랫배에서 멈춘 것도 다행이네요 목젖까지 올라왔으면 참 입으로 나왔을 수도 어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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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퉁이에 저희 아파트 어머니들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저희 아파트 바로 옆에서 진행되던 건설공사 소음 문제로 보상금을 받기 위해 시위를 하시려는 거였죠. 모두가 이런 시위는 처음이라 잔뜩 긴장을 하고 계셨어요. 한 분이 주민분 중에 경상도 분이신가 봐요. 언니 언니가 먼저 시작해봐라. 두 번째 옆에 주민이 마 있어 봐봐 좀 그러다 그 무리에서 제일 대장같아 보이는 아주머니가 큰 결심을 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오시더니 확성기를 입에 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찌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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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시위 중에 갑자기 이 노래를 왜 부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 소절을 부르시더니 이렇게 한 소절을 부르니까 뒤에 계시던 나머지 어머님들이 모두 나쁜 짓을 하면은 이렇게 화답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또 종이를 입에 바라든 가면서 찌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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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우리에게 들키지 뭔가 가사가 빠져떠지 찌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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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그 다음 가사는 낮에도 밤에도 느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다네 듣다 보니 소음 문제랑 아주 잘 맞는 선곡이더라고요 이제 모두들 자신감이 붙으셨는지 허리에 손을 얹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약간의 율동을 곁들이면서 계속해서요 나쁜 짓을 하면은 우리에게 들키지 노래하는 어머님들 이 와중에 아파트 공사장 아저씨 한 분이 하던 일을 멈추시길래 헉 한 소리 하시려는 거 알고 걱정하고 있는데 앞에 오셔서 박수로 박자를 맞춰주고 계시더래요 어머님들은 점점 신나셨고요 점점 무대를 즐기고 계셨어요 무더운 여름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위문 공연이 되어가고 있었죠 나중에 아파트 엘리미터 게시판을 보니 보상금을 받으셨더라고요 다 그 어머님들 덕분이겠죠 아 너무 웃긴다 진짜 머리 좋다 장미화 님이 보내주셨고요 뜻밖의 자백 지난 토요일 회사에 급한 업무가 남았다며 남편이 새벽같이 출근을 했어요 뭔 놈의 회사가 쉬는 날도 없이 일을 시키노 끝날 때 연락해라 저녁차적으로 하고 출근을 시켰죠 슬슬 끝나갈 시간이 되는데도 연락이 없길래 마친나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살짝 문자 보낸 걸 잊고는 아래층 엄마랑 수다 산매경을 빠졌다가 한참 있다 폰을 확인했는데 남편에게서 온톡이 수십 건에 온톡이 수십 건에 부재중 전화도 엄청 와있더라고요 전화를 건이 통화 중이길래 우선 톡부터 확인했습니다 뭔 일 있나 와 또 와 뭔데 뭐 와그라는데 이러는 사람한테 그게 하얗소리가 처음에는 화를 내는 듯 하더니 와 대답을 안하노 혹시 그게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더군요 그러더니 베란다의 구석에 있는 낚싯대 봤나 그 비싼 거 아닌데 진짜 다 세일할 때 산기다 사진 납세했구나 갑자기 털어놓기 시작한 남편 와 대답도 안하고 전화도 안 받노 무섭구로 낚싯대 아이가 혹시 신발장 그 등산화 밑창에 그 넣어도 비싼 거 그거가 혹시 그거 내 거 아닌데 당신 죽기다 처음부터 그날라고 모은기다 쩜쩜쩜 야 대 진짜 한 번만 봐도 난 안할락했는데 용마이가 배랑 다 연락해놨다 해가지고 무조건 가야된다 하길래 마음 같아서는 당장 집으로 쫓아가고 싶은데 내일 오후나 대학 갈 것 같은데 근데 내 낚시험 거 왜 알았노 진짜 데이 용마이가 허락받 계속 얘기 혼자 혼자 계속 구구절절 용마이가 허락받는 것보다 한 번 혼나는 게 쉬운 방법이라 해가지고 전 화가 나기도 했지만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어 찬찬히 처음으로 가서 봤어요 토기 시작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미친나 니 미친나 맞혔나를 저만하를 뺐더니 이렇게 술술 보라대네요 혼자 안달란 남편의 뜻밖의 자백에 당분간은 큰소리 좀 치고 살땐요 문자를 맞혔나 해야 되는데 끝났어 이런 식으로 보낸 건데 그걸 미쳤나로 보냈으니까 뭐지? 뭐 때문에 그런 거지? 생각을 다 한 거야 혼자 그러니까 문자를 보냈는데 뭔데? 와 이러면 답장이 와야 되는데 안 보내니까 계속 구구절절 자기가 이렇게 아이고 익명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제목은 사투리 아 또 제 전공이 나왔네요 서울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줄곧 서울에서 살다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강릉으로 직장 방령이 나면서 천학을 가게 됐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야 강릉 사람들은 바닷바람을 맞고 살아서 그런가 엄청 드셀걸 가서 조심해야 돼 야 그 외지 사람들한테 거리 두들 텐데 또 다른 친구가 옆에서 아 맞다 거기 사투리도 세잖아 너 괜찮겠냐? 이러면서 걱정을 하더군요 어떻게 하면 기회 안 줍고 강릉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던 중에 친구 하나가 야 그래 그러면 되겠다 야 그냥 너도 원래 고향이 강릉이었다고 하면서 강릉 사투리를 그냥 써버려 그게 어떻게 돼 아 어렵죠 무리수를 뒀네요 어 그거 괜찮은 방법 같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강릉 사투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다들 하는 말이 약간 북한 말이랑 억양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죠 그래서 드디어 강릉으로 전학을 간 첫날 교단 앞에 서서 자기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며 정말 그동안 연습한 그대로 하기 시작했죠 1학년 2반 아 새끼들 반갑습니다 내래 고향은 원래 강릉인데 서울에서 잠시 살다 다시 돌아오게 되었소 1학년 2반 동무들 고소 잘 부탁드립니다 일순간 교실 분위기는 급격하게 얼어붙기 시작했고 쉬는 시간이 되자 친구들이 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죠 야 너 혹시 북에서 왔니 탈북했어 더 놀라운 건 강릉 친구들 모두 완벽한 서울말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고보니 이젠 토박이 어르신들 빼고는 대부분 다 표준어를 쓴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창피했습니다 자 익명을 요구해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제목 전설의 5분 대기죠 저는 똥을 잘 썹니다 이건 정말 축하할 일이야 축하드립니다 이건 정말 축하할 일이죠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10만원이요? 너무 잘하는 것도 좀 불편하지만 적당히 잘하는 건 좋은 거죠 계속 나오면 안 되죠 너무 잘하는 건 별로라고 그건 잘 싸는 게 아니죠 먹자마자 나오는 거는 좀 힘들죠 때는 약 10여 년 전 제가 일병으로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저는 육군이었고 전투부대였기 때문에 부대원들이 돌아가면서 5분 대기조 임무를 수행했죠 문제의 그날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잠시 쉬다가 체력단련실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똥이 마렵더군요 저는 5분 대기조니까 언제 사이렌이 울릴지 모르니 다시 전투복을 갈아입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그렇지 맞아요 박이야 열정적이다 그렇게 열심히 싸고 있는데 로시아우 훈련 상황 훈련 상황 훈련 상황 훈련 상황 역내에 있는 5분 대기전은 지금 즉시 출동 바람 화장실 밖에서 우당탕탕 소리와 함께 다른 대기요원들이 출동 준비를 하고 달려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엉덩이를 다 까고 변기에 앉아있는데 말이죠 머리가 하얘졌고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제 두 엉덩이 사이에 휴지를 콱 꽂고 바지를 올렸습니다 신박한데? 오 이 생각은 못해봤는데? 고정시키는거죠 고정시키는거 고정될 때는 무대 위에서 노래보다 그렇게 한번 하고 해도 돼요 그 물체의 흡수력을 믿는거죠 약간 코피 났을 때처럼 코피 났을 때처럼요 그리고 그대로 출동을 했죠 다행히 제 시간에 집결을 할 수는 있었지만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대부분 훈련 상황 출동 시에는 육군 트럭 앞에 집결해서 각자의 임무에 대한 브리핑만 간단히 하고 다시 복귀했었는데 그날 따라 영내 수색 훈련까지 시키더라고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휴지로 꽂아둔 그곳이 점점 가려워지더군요 많은 고민과 유혹이 있었어요 사귄하고 싶어요 기반사연이네요 살짝만 긁을까? 살짝만 긁어볼까? 아니야 그럼 묻을거야 모서리 찾아야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너무너무 가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인분께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보고해야죠 조심스럽게 보고하는 거예요 김상병님 제가 볼일 보는 중에 사이렌이 울려서 휴지로 대충 맞고 나왔는데 너무 가렵습니다 진짜 제대로 보고했네 그대로 빨리 화장실 가서 뒷처리만 하고 와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선인분께서 어? 잠깐 기다려봐 하시더니 소대장님께 보고를 하더군요 위로 올라가는구나 군대는 보고책이니까 그럼 정확하게 보고해야 되거든요 소대장님 땡땡땡 일병이 똥 썰어갔다가 사이렌이 울려서 출동했다는데 잠시 화장실 좀 보내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소대장님께서 어? 잠깐 기다려봐 하시더니 야 이 부대가 확실한 부대네 이거 보고가 당직사관님께 보고를 하더군요 이거 나 기사 뜨겠어 정보과자님 저희 요원 중 한 명이 큰일 보러 화장실 갔다가 사이렌을 울려서 볼일을 못 보고 출동했다고 하는데 복귀시켜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당직사관님이 뭐? 그럼 얼른 보내야지 뭐하고 있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저는 분명 똥은 다 쌌고 급하게 출동하느라 뒤처리를 미처 못해 가려웠을 뿐이고 마무리만 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저도 모르는 새에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생리현상을 이겨낸 참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 이후 소대장님과 중대장님이 병사들에게 5분 대기조 교육을 시키실 때마다 좋은 예시도 항상 말씀하셨고 전 그 일로 전설의 5분 대기조가 되어 포상휴가도 받았습니다 이야 한 번 똥막음으로 똥막음으로 포상휴가 나오고 이야 대단하네 전설의 오물대기조 네 조윤석 씨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39건 추상권입니다 장례시장에서 있던 일이에요 아는 분이 돌아가셔서 빈소를 찾았습니다 종원을 마치고 함께한 분들과 담소를 나누며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런데 아직 어린 학생이 일행도 없이 혼자 장례시장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버지가 아프셔서 대신 왔다고 인사를 전하고 빈소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설명을 듣고 오긴 한 것 같은데 한참을 향을 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는 겁니다 향을 이렇게 들고요 아마도 라이터를 찾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자 보다 못한 상주가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다가 작은 소리로 촛불에 붙여라 촛불에 붙여라 아이고 아이고 촛불에 붙여라 아이고 촛불에 붙여라 아이고 그런 겁니다 그제서야 학생은 촛불에 불을 붙이고 절을 한 번 하더니 엉거주춤한 자세로 있다가 절을 한 번 더 해야 되는지 상주에게 절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자 보다 못한 상주는 콕을 하는 와중에 아이고 두 번 저려라 아이고 두 번 저려라 아이고 두 번 저려라 아이고 가까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웃음이 나오는 걸 간신히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학생이 상주에게 절을 하면서 삼가 삼가 기억이 안 나는지 쭈삐거리는 겁니다 그러자 상주는 아이고 됐다 아이고 됐다 아이고 됐다 아이고 됐다 아이고 두 번 저녁이 애매해졌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약하진 않네요 재미있었어요 괜찮아요 약하진 않아요 아이고 네가 살아야지 라는 제목의 김옥진씨의 사연입니다 아까는 구옥진씨 사연인데 오늘 옥진씨 사연만 있네요 옥진특집 김옥진씨 6월 호국 보은의 달을 맞아 예전에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6.25 전쟁 때 일입니다 어우 참 좋은 일이네요 제가 또 이거 유공자의 아들로서 저한테 딱 맞는 사연이 아닌 것입니다 5살 남짓이었던 아버지는 6.25 때 5살이셨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피난을 갔는데 좀 멀리서 총탄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파악 아버지 무서워요 정신 반짝 차려 저기 나무 보이지? 저 아래까지 가는 거다 엎드리고 따라와 이렇게 나무 밑으로 가서 몸을 숨기고 있는데 세상에 이번엔 조금 떨어진 하늘 위에서 비행기가 다다다다다닥 총을 쏘고 있었대요 그때 할아버지 눈에 들어온 것은 쇠로 만든 솥뚜껑 하나 누가 아마 누가 피난 가다가 버리고 갔나 봅니다 할아버지는 볼링콩을 주어 본인 머리에 얹어 막았습니다 잠시 후 총소리가 그쳤고 구제에서야 정신을 차린 할아버지 이런! 내가 무슨 짓을 한거지? 나 안에서 살아보고 있다고 그래 내가 아니라 니가 살아야지 우리 집 장손인데 이러면서 할아버지는 솥뚜껑을 아버지 머리에 얹어주셨어요 아버지 무거워요 지금은 총소리가 안 나요 맛있어! 니가 살아야지 우리 장손이 돼 그때 또 비행기가 날아와 다다다다다다다다 총을 쏴댔고 할아버지는 재빨리 아이쿠! 하시며 아버지 머리 위에 얹어놓은 솥뚜껑을 도로잡기 머리에 가지고 가서 또 얹었어요 아이고 그러다 또 총소리가 안 나면 그래 아니다 니가 살아야지 우리 집 장손인데 악당 아닙니까? 하고 아들 머리 위에 얹어놓고 또다시 다다다다다 하면 아이쿠! 하고 얼른 본인이 올려놓고 세월이 흘러 그때 얘기를 꺼내면 할아버지는 면목이 없다 그땐 나도 무서웠단다 미안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아 아 또 인정하니까 또 할 방법이 없네요 방구 금지령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4년차 세대기에요 저희는 연애 초반부터 지금까지 방구며 트림이며 대놓고는 못헀어요 아아 못헀어 그러나 하루는 그날은 하루종일 남편이랑 같이 있던 날이었는데 배에 가스가 얼마나 차던지 그래도 남편에겐 안 들리게 몰래 방구를 뿡뿡 껴가며 잘 피해 다녔죠 그러곤 잠을 잤는데 꿈을 꾼 거예요 흑백 시골 배경이었고 큰 현수막에 전국 방구 금지령 이라고 흑에 흑에 적혀있었어요 머리에 하얀 띠를 두른 관계자 같은 분들이 몽둥이를 들고 다니며 방구를 방구를 끼면 때리는 거야 꿈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곧 방구 금지령이 내립니다 그러니 늦기 전에 지금 빨리 끼세요 다시 한번 알립니다 방구 금지가 됩니다 지금 빨리 끼세요 이러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리냐 싶다가 그렇다면 지금 빨리 끼워야겠다며 줄을 서서 방구 끌 순서를 기다렸어요 왜 줄을 서 저기요 거기 새치게 하지 마세요 이번이 제 차례라고요 안돼요 나올 것 같아요 사방은 아수라장 저 멀리에선 마치 대포 쏘는 소리마냥 빵 뻥 피융 하는 방구 소리가 메리처럼 들려왔어요 그러다 곧 제 차례가 되었고 두 번 다시는 방귀를 못 낀다는 절망감에 정말 있는 힘껏 온 기운을 모아서 빡 꼈어요 그렇게 제 가스가 힘차게 방출됨과 동시에 전참에서 깼고 이미 침대에 느껴지는 핵폭탄급의 진동 그리고 방구 소리에 놀래서 깬 신랑의 신기한 표정 얼마나 힘차게 꼈는지 똥꼬랑 배가 아리더라고요 방구 금지령이 내립니다 지금 빨리 끼세요 이게 이제 신체 상황에 맞게 꿈이 꾸어지는 거야 박태열 씨의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억울한 사연이에요 뭐가 이렇게 억울할까 때는 30여 년 전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30년 전이면 초등학교가 아니었죠 그때 국민학교라고 불렀죠 맞나요? 30년 전이면 국민학교 1학년 때 일이었어요 동네에서 여느 때와 같이 친구들과 놀고 있었는데 평소 같이 놀던 형들의 어머니와 형들 둘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형 어디가 하고 쫓아가고 보니 아주머니가 아이고 잘됐다 너도 같이 가자 하면서 저와 같이 놀던 친구 두 명을 같이 데려가시더라고요 도착한 곳은 동네 목욕탕 아주머니께서는 남자 다섯 아이를 목욕탕에 들여보내고는 깨끗이 씻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당시 동네 목욕탕은 저희들한테는 거의 수영장과 같은 곳이었죠 그렇게 신나게 물놀이를 끝내고 씻고 나왔더니 입구에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계셨고 씻고 나온 저희 다섯 명을 데리고 그 다음으로 향한 곳은 동네 병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간 저는 병원을 왜 온 걸까 생각하면서 독감 주사 맞으러 왔나 보다 이러고 있었죠 형들이 차례로 불려 들어가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바지 내리고 침대에 누워요 간호사 선생님의 말씀에 영문도 모른 채 하라는 대로 하고 누웠더니 두둥 네 맞습니다 고래잡이 호경 수술을 하는 거였어요 동네 아줌마가 오라고 해서 갔는데 이걸 한다고? 그렇게 졸지에 수술을 하고 집에 왔고 아주머니는 저희 어머니한테 텐엄마 애들에 가서 포경 수술해주고 왔어 단체료 하면 싸게 해준다길래 나한테 3만원만 주면 돼 그냥 엄마한테도 얘기 안 하고 데리고 간 거야? 엄마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자기 아들 할인 받으려고 동네 애들 다 데리고 간 거야 와 제 씨를 받으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 아들을 조금 싸게 하려고 그렇죠 동네 애들 다 데리고 간 거죠 몇 명 이상 뭐 얼마 할인 뭐 이런 거잖아 다 나름이 써서 자른 거야 거기서 나란히 서서 자르지는 않았겠죠 누워서 한 명씩 간호사님이 들어와서 바지 벗고 누우세요 진짜야? 사연 온 거예요 이게 오늘 왜 그러지? 반체료 하면 싸게 해준대길래 그랬어 3만원만 나한테 주면 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저희 어머니가 아니 폭염 수술을 또 했다고? 얘 반전이야 아니 우리 태열이는 태어나자마자 이미 했는데 아니 그럼 알았을 텐데 병원에서 이 말과 동시에 마취가 풀리면서 엄청난 통증이 찾아와서 저는 엉엉 울었고 뭘 자른 거야 아니 그 후로 전 깐 데 똑같은 놈이 되었습니다 야 어떻게 아니 그 병원 야매네 야 이게 아니 어디를 깐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지 그걸 모르고 한상일씨입니다 조회수 서른건 추첨사항건 제 후배가 군대에 제대하고 처음 취직을 했는데 공장에서 라인 작업을 하는 라인 작업을 하는 일터였습니다 첫 출근을 해서 사무실 직원이 현장 반장에게 신입사원이니까 잘 알려주세요 하고는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반장은 아무 말도 없이 지금까지 손짓으로만 이를 알려주더래요 계속 손짓으로만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후배는 아 반장이 말을 못 하시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맞장구를 쳐줬대요. 그렇게 몇 시간을 계속 일을 배우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러자 계속 일을 가르쳐주던 반장이 벌떡 일어났더니 공장사람들에게 밥 먹고 합시다 하더래요. 고개가 깜짝 놀라서 말할 줄 아시래요? 하니까 반장도 깜짝 놀라서 외국인 아니세요? 너희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알고 컬투쇼 듣고 있냐? 라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호전적인 제목인데요. 익명으로 보내주셨고요. 사연이 반말로 좀 왔어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쇼다넌들아 너희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컬투 듣고 있냐? 오늘은 바로 컬투쇼 생일이야. 오늘이네. 컬투쇼가 2006년 5월 1일부터 시작했거든. 지금부터 내가 이 날을 왜 기억하고 있는지 말해줄게. 2006년 나는 대학생이었고 위탁번 누나랑 썸을 타고 있었다. 우리는 5월 1일 아빠 차를 빌려서 드라이브를 했어. 원래 컬투쇼 하기 전엔 이현우님이 뮤직라이브라는 프로를 했었어. 맞아요 맞아요. 그때도 가끔 라디오를 들었는데 현우님은 목소리도 좋았지만 잔잔한 음악을 많이 틀어주셨거든. 난 노래를 들을까면 라디오를 켰어. 근데 갑자기 컬투 형님들 목소리가 나오는 거야. 좀 당황하긴 했지. 근데 첫방부터 엄청 웃긴 거야. 그래서 따라 웃다가 그만 실수로 팬티에 살짝 똥을 지렸다. 첫방에 팬티에 똥을 지렸다. 너네도 그런 적 있을 거야. 웃다가 똥 싼 적. 없는데. 결국 썸 타던 누나한테 들켜서 누나 방에 가서 팬티를 빨고 씻었는데 그게 2년이 되어서 결혼까지 했다. 와 잊을 수가 없네. 진짜네. 지금은 아들 한 명 키우며 살고 있는데 가끔 아이가 팬티에 쉬야를 하거나 응가를 하면 항상 날 보면서 당신 아들이 확실하네 라며 눈치 준다. 그래도 기분은 좋다. 너희들도 빨리 행복해지고 5월 1일 컬투쇼 생일 나처럼 잊지 말아라. 태균 형님 오랜만에 어머니 사랑해요 해주시면 안될까요? 그냥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이게 진짜로 찐팬이시네 컬투쇼. 맞아요. 제가 어머니가 이제 지금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발병을 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클로징 멘트로 어머니 사랑해요 이렇게 어머니 들으시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또 기억하고 계시네요. 어머니 사랑해요. 첫 방송이 기억이 납니다. 첫 방송이 이제 여기 13층에 공개오래 있거든요. 한 3,40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방송을 듣고 똥을 싸신 거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여자친구한테 걸릴 정도였으면 조금 지린 거 아닙니다. 조금 지렸는데 어떻게 걸려? 지렸다고 표현을 한 거죠 본인은. 싼 거죠. 잊을 수가 없네요. 투자는 신중이라는 제목으로 익명의 남자분이 보내졌습니다. 저는 금융권에 근무한 지 20년이 넘어가는 회사원입니다. 꽤 오래전 일이에요. 평소 오랜 기간 거래했던 고객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막히신 돈을 찾아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고객님 어디다 쓰는데 이렇게 많이 찾아가세요? 그게 이번에 부동산 투자 제안을 하나 받았어. 특급 기밀인데 이 근방에 새로 대학을 짓는다네. 그 앞에 건물 올려서 장사를 하려고 그래. 아 걱정되는 거죠 이제 부부님. 하지만 금액이 너무 큰데 이거 잘 알아보시긴 한 건가요? 확실한 정보야. 땅 찍고 헤엄치기라니까. 자리도 정문 바로 앞이라 차리면 대박이야. 건물 4층을 올리고 1층은 고깃집 2층은 호프집 3층은 당구장 4층은 노래방을 올리는 거야. 완전 대학생들을 풀코스로 그 안에서 다 놓는 거야. 내가 대박나면 크게 거래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그 고객님은 만기가 돌아오면 계속 돈을 찾아가셨고 저는 영업하는 입장에서 아쉽긴 했지만 사모님 사업이 대박나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저희가 다시 큰 돈을 맡겨주신다고 했으니 사모님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했죠. 한동안 사모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장사하시느라 바쁜가보다 대박나서 오실 시간도 없나보다 하다가 이쯤이면 자금이 모였겠다 싶을 때 다시 전화를 한번 드려봤죠. 여보세요. 사모님 목소리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땡땡군룡 김대리인데요. 그래. 오랜만이네. 잘 지내셨죠? 장사 대박 나셨죠? 이번에 금리 좋은 상품이 나와서요. 이참에 맡기시면 장사 접었어. 하하하하 전 최대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예? 대학교 들어온다면서요. 혹시 대학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지. 들어는 왔는데. 하하하하 사모님은 거의 흐릿기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승려대학이야. 하하하하 승려대학이라고! 하하하하 아 승려대학 정문에 고깃집을 차렸고 거기다 호프집에 당구장에 노래방이라니. 하하하하 승려대학은 고기도 안 먹고 하하하하 술도 안 먹고 하하하하 목탁을 치느라 당구도 안 쳐! 하하하하 하하하하 반야신경 아니면 노래도 안 불러요! 하하하하 다른 분들도 항상 투자에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근데 조금 기다리시면 뉴진 스님이 활약을 조금 더 하시면 이호영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최근에 친정아버지가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입원하신 병원을 찾아갔죠. 아빠 괜찮아요? 많이 아프진 않죠? 그러지 아빠는 아프다 하하하하 많이 아파 하하하하 이러시면서 내가 이번에 아프면서 하하하하 느낀게 너무 많다 하하하하 심각하게 말씀을 이어가시더라구요. 내가 아퍼보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더 심하게 아파서 호흡기까지 쓰고 그래야 될 정도면 그때는 연명치료 같은 거 하고 싶지가 않아 이거 진지하시네요 아빠 무슨 소리야 그런 말 하지마 하지만 아빠는 계속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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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을 계속 가져가는 거는 나한테도 너희들한테도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나는 절대로 연명치료 안 한다 너희들도 명심해라 이러시면서 눈물까지 그렁그렁 하시는 거예요 손자들이 손자 옆에 있다가 할아버지 울지 마요 울지 마세요 우리 딸들까지 울음이 다 터졌고 모두가 숙연해진 그 순간 옆 침대에 다른 환자의 보호자에 있는 한 어르신이 옆 침대에 다른 웃기고 자빠졌네 뭔 치질 수술을 하고 연명을 떠들어 맹장 수술했으면 콕소리나 껀네 이 말에 아빠는 조용해지셨어요 원래 저희 아빠가 좀 엄살이 심하고 오바를 하세요 홍혜연씨입니다 조회수 56건 추천 들은 0건이에요 얼마 전에 겪었던 짧고도 강렬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더운 날이었어요 친구와 저는 가까운 공원에 놀러 갔죠 나무 그룰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휴대폰 진동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제 전화는 아니어서 친구들한테 말했죠 야 너 전화 왔나 봐 받아봐 그래서 친구는 어? 나 진동 아니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휴대폰을 들어 올리는데 순간 민소매 티를 입은 친구의 매끈한 팔 사이로 시커만 겨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너무나도 당황스러워 조심스럽게 야 너 민소매 입으면 겨털 좀 깎고 오지 그랬어 그러자 친구는 무슨 말이냐는 듯 나 깎았어 하더라고요 아 그럼 여자 보기군요 그랬나봐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시커만 다보여 진짜 진짜 어? 정말 어디? 하며 친구가 판을 들은 순간 겨드랑이 사이에 껴있던 매미가 휙 날아갔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게 진동 소름 들은 거야 여기 가르죠 가짜 스포를 조심하세요 라는 글입니다 여성분께서 보내주셨고요 요즘 영화 인사이드 아웃2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전 인사이드 아웃1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때는 인사이드 아웃1이 개봉한 2015년 친구한테 이 영화를 같이 보러 가자고 했더니 아쉽게도 친구는 이미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혹시 스포해도 돼? 친구의 반짝이는 눈을 보아하니 굉장한 스포일러 같더라고요. 이거 알고 보면 더 재밌어! 라는 친구의 말에 저는 덥석 미끼를 물었습니다. 친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조심스레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빙봉이라는 분홍색 코끼리가 나오거든? 아시죠 다들? 걔가 범인이야. 최악이다. 최악이다. 이거는 혼란이지. 나 너무 싫어. 범인? 인사이드 아웃 힐링 영화 아니야? 범인이 나와? 범인이라기보다는 악당? 착한 척하는데 알고 보면 뒤에서 나쁜 짓 하는 그런 놈이야. 조심해. 걔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 믿지마. 다 얘기한다. 다 얘기해. 며칠 후 인사이드 아웃을 보러 간 자는 빙봉 그 자식이 나오는 순간부터 의심하지? 도끼 눈을 뜨고 노래봤습니다. 저놈이구나. 나쁜놈. 주인공의 어릴 적 상상 속 친구라는 빙봉은 스포를 알고 봐서 그런지 인상도 안 좋아 보이고 그렇지. 편견 가지고도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아주 가슴스럽더라고요. 즐거운 척 노래하는 것도 춤추는 것도 꼴 보기 싫고 일부러 주인공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수상했어요. 마지막엔 아주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모두를 위해 희생하는 척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모습을 보고 훌쩍이고 있었어요. 저런. 영화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저는 빙봉의 정체가 드러나기만을 기다렸어요. 다들 깜짝 놀라겠지? 두근두근. 그런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와 최악이다. 뭐지? 언제 밝혀져? 쿠키 영상이 나오나라고 생각했지만 영화는 이미 저를 제외한 영화관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마무리되었어요. 아 또 속았다. 생각해보니 저는 몇 달 전 이 친구가 했던 위플레쉬라는 영화의 스포에 속은 적이 있었어요. 야 그거 주인공이 드럼 치다가 죽어. 그건 스포가 아니잖아. 그거 진짜 저렇게 치다가 죽을 것 같지는 보여. 야 그 친구가 악당이네. 그 가짜 스포를 들은 자는 주인공이 드럼을 갈기는 백여분 동안 지금인가? 지금 죽나? 어지러워한다. 주인공은 끝까지 안 죽었고요. 저는 이 이후로 절대 영화 보기 전 스포를 듣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파묘에서 최민식이 범인이라고 해서 또 속았네요. 제목이 한 글자예요. 여자분이 모르셨고요. 삥! 삥! 삥입니다. 삥. 고등댕. 야자 끝내고 집에 가닌다. 날라리 투명이. 갑자기 내게 와서는 친한 척 어깨동무를 하더니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조용히 해라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 같이 좀 가자. 이러면서 으쓱한 골목으로 절 끌고 갔어요. 어머어머어머어머.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 놀이터에 다다랐고 하필이면 남친이랑 백일이랑 커플링 맞추려고 모아둔 20마로를 갖고 있던 터라. 어허. 놀이터 안으로 들어가면 백포 빼앗긴다는 생각에 에라이 모르겠다고 발걸음을 멈춰 있는 힘껏 빡! 힘을 주기 시작했어요. 어쭈. 힘을 쓰시겠다. 야 얌전히 못 따라와! 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힘을 주며 버티고 서 있었죠.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얼굴이 시뻘게 졌어요. 얘 왜 이래? 당황하기 시작한 날라리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온몸에서 힘이 스르르륵 빠졌습니다. 그리고 스몰스몰 올라오는 똥냄새. 어머어머어머! 얘 똥 쌌나봐! 그리고 그 순간 조용한 놀이터에서 동물원에 널 사랑하겠어가 흘러나왔어요.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네 제 남친이 나타나 왕장님처럼 무릎 꿇고 꽃다발을 갑자기 내밀었죠. 알고 보니 그건 남친의 깜짝 100일 이벤트였어요. 남친의 100일 이벤트에 네! 전 똥을 쌌죠! 그렇게 전 100일 날 똥 싼 여자가 됐어요. 그리고 차였어요. 진짜 귀뜸이라도 해주지 짜증나게 짜식. 똥 싸고 차였네요. 장완중씨의 사연입니다. 헬스를 사랑하는 22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요즘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친구놈이 그러더군요. 와 팔도 꼬아진 거 좀 봐. 너 대단하다. 나도 운동 좀 해볼까? 뭐부터 해야 되지? 전 기분이 좋아져서 신나게 운동을 알려줬어요. 야 먼저 몸이 좋아 보이려면 팔 운동을 해야 돼. 나는 2두 3두로 나눠서 하고 아 최근엔 과략근 운동도 추가로 해주고 있어. 해결? 아니 그게 아니었어. 아 전원근을 말하려고 한 거였는데 실수로 전원근이면 여기죠. 전원근을 말하려고 한 거였는데 실수로 과략근이라고 해버렸네요. 하지만 너무 다른데 그치 완전 다르지. 하지만 이때까지도 저는 잘못 말한 걸 몰랐어요. 친구는 매우 놀랐더군요. 어? 거기까지 운동해야 돼? 야 당연하지. 요즘 여자들 거기 근육이 환장한다. 너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한 번 만져보자고 난리도 아닐 거야. 저는 전원근을 얘기한 거였고요. 친구는 과략근으로 알아듣고 있었죠. 만진다고? 아 당연하지. 야 너도 만져볼래?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질색을 하던 친구는 질색을 하던 친구. 하지만 제 말을 흘려듣지는 않더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기 근육이 좋아지는데? 저는 또 신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봐봐. 나처럼 이렇게 커지려면 원판에 줄을 건 다음에 그걸 확 잡아당기면서 자극을 느끼는 거야. 그럼 거기가 확 뜨거워지면서 근육이 펌핑되거든. 원판에 줄을 걸어서 걸어가지고 확 당겨서 확 당기는 거죠. 아 그거 보고 있잖아. 진짜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쬐져. 그걸 보고 있다고 진짜 보고 있다고 굳이 야 이 더러운 놈아 나중에 오해를 풀어서 망정이지 하마터면 친구 하나 잃을 뻔했어요. 여유로운 남자와 조급한 여자라는 사연이고요. 김혜장님께서 재밌을 것 같다. 4년차 커플입니다. 제 남친은 평소 헬스를 열심히 해서 몸이 엄청 좋은데 문제는 한쪽 젖꼭지가 유독 튀어나와 있어요. 안쪽이? 이걸 뭐죠? 한쪽만! 이걸 언밸런스한 언밸런스하게 유독 튀어나와 있었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 여유증이라고 놀리면서 맨날 꼬집고 잡아당기고 아 그럼 더 나오는데 한쪽만 그러죠. 그날도 어김없이 반대쪽으로 해줘야지 균형이 맞지 그러게요. 그날도 어김없이 툭 튀어나온 젖꼭지를 땡기면서 여유증이야 여유증 그만 좀 여유부려 하고 놀리는데 남친이 이러는 거예요. 어 그럼 그럼 넌 왜 항상 조급하냐? 바쁘냐? 너는 왜 이렇게 여유가 없냐? 순수하시다. 그분도 넌 왜 이렇게 조급하냐?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제야 저는 말뜻을 이해했어요. 제가 좀 작거든요. 여유로운 남자와 조급한 여자 커플입니다. 너무 불렀고 너무 sido yep 유노 technical creativi 데이블 그리고 시간 어 아멘